오라야 어? 왔어? 간만에 선물 뭐야 별거 아냐 진짜 깜짝 놀랬어 우리 헤어지자 뭐? 너 그런 얘기 무슨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 않는 담양식 떡갈비집에서 하네 지금 장소가 중요해? 나 딴 남자 생겼어 너 그럴 줄 알았다 한 주 그냥 넘어간다 했지 그 사람은 날 진짜 가수로 만들어주고 내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누구? 대진아? 조용히 해 일로 오기로 했는데 어떡해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그냥 어 JYP 이렇게 불러주시면 될 거 같아요 JYP? 뭐 짜장면 양장피 팔보채 약자에요? 뭐라는 거야 오빠 일로 앉아 어서오세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여기 떡갈비 3인분 주세요 아니 2인분만 주세요 네 나는 그냥 떡을 먹어 아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인데 먹어볼래? 그래 어 뭐하는 짓이야 지금 이거 우리 남자가 없어 보이게 떡을 싸가지고 다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널 키워준다고? 우리 오빠 천재 작곡가야 절대음감도 있잖아 그러자 절대음감 천재 작곡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신경쓰지마 오빠 나 이번에 그룹으로 데뷔해? 나 솔로 하고싶은데 어 보라가 솔로 하고싶으면 솔로 해야지 진짜? 신보라 니 주제에 무슨 솔로야 니가 얼굴이 되냐 노래가 되냐 몸매가 되냐 내가 뭐 어때서 보라야 나 영감 받게 노래 하나만 불러줘 갈까? 아 잠깐잠깐 아이고 저런 식으로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면은 14 Brand battalion 28점 나와요 좀더 구발하세요 어때? 평소 Ly야 완벽해 진짜? 아니 노래를 너무 성의없이 대충 불러 완전 되충버렸어 시간이 vigil 아니 니가 노래하는데 공기가 쫙 나오면서 목소리반에 공기반 공기밥티려 아 공기 반일잖아요 아 공기 타령은 좀 그만 좀 해요 노래 뭘 잘하는 거야 저 정도는 나도 하지 아 저 남자도 뽑거든요 그럼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아 그래요? 저건 꼭 써야 돼 저거는 저 여기서 노래 부르시면 안 됩니다 아 얘도 불렀데 왜 나한테 그래요 아 너무 못 부르셔가지고 그래도 어지간하면 들어보려고 아 알았어 알았어 가봐요 가봐요 아 부탁드립니다 저기 어땠어요? 노래 자체가 발성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가지고요 발성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아까 유해 할 때 입이 옆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유해 할 때 아 이건 컨셉인데 그냥 제 와이프에서는 신 보라 양을 데리고 가려고 말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으로 너무 로맨틱해요 정신 없으니까 앉으세요 좀 저기요 얘한테 속지 마세요 얘 어제까지만 해도 나 좋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당신 이용해 먹으려고 그냥 좋아하는 척 하는 거예요 보라야 아니지 보라 양이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럼 나 진짜 사랑해 글쎄 아니라니까 얘가 그동안 사귀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잘생겼었는데 송중기 어? 에릭 지현우 어? 그리고 나 제일 떨어지는 애가 성식이 형이었다 얘는 그냥 안견발이었고 근데 당신 같은 사람이 눈에 차겠냐고 아 보라야 아니지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럼 내가 모든 걸 잃어도 다른 직업을 가져도 그래도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사랑할 거야 진짜 사랑해 아니 방금 내가 부른 노래한테 내가 만든 거야? 어? 진짜? 대박이다 이 노래 진짜 두껀데 아니 나는 노래가 막 쏘아져 미쳤나 봐 천재라도 그래 천재라서 그럼 내가 음악 안 해도 나 좋아하면 내가 어떤 부분이 좋은 거야? 섹시하잖아 오빠는 아 되게 그만했다 너무 많이 들었어 진짜 나 얼굴 중에서 들었어 얼굴? 어 오빠는 눈 그 눈이 있잖아 되게 까매 그러니까 눈동자가 흰자랑 검은자랑 구분이 되게 명확하고 그리고 되게 건강해 보여 그리고 오빠 눈코입이 있잖아 이목구비가 되게 제 자리에 있어 있어야 될 때 있어 진짜 애쓴다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난 진짜 이 사람 사랑하니까 내 사랑 매도하지 마 오빠 나 진짜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래? 보라야 나 너 주려고 곡 써왔어 진짜? 들어봐 끝없이 볼 수 있는 건 정말 너뿐이야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 너 너 너 너밖에 안 보여 너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너무 좋아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끝없이 올 수 없는 건 정말 너뿐이야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 그만해 그만 좀 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떡갈비집에서 뭐 바닥 청소해 이거 청소하는 거야 이거 오빠 나 어땠어? 나 어땠어? 너 춤은 나이 떼고 계급장 떼고 최고야 진짜? 나 진짜 더 잘했어 이게 뭐가 최고야 그냥 나무토막 같은데 너는 지 사람이 진짜 보는 눈이 없네 어떻게 천재 같아 풀어둘자면 그냥 쫄딱 막아가겠어 열심히 할 수 있어 진짜 잘했어 이 목소리 공기가 반이야 소리반 공기반 내가 찾던 그 목소리 혹시 이 노래 할 수 있나 봐봐 내 눈엔 너밖에 안 보면 오빠 그거 나랑 한다 그랬잖아 너 뭐야 너 빨리 가 저 16세 쥐민이에요 36세 미세스 쥐민 같거든요 완벽해 어 하은이 뱃속에 공기가 가득해 그 공기 맞죠? 그 공기 맞죠? 으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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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ㅉ 으м 으ㅇ 감사합니다.